마지막 예제입니다. 마지막 예제는 강제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강제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먼트에다가 어떤 컬러나 보도와 같은 이펙트를 줄 때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보도 같은 경우는 상속이 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상속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nherit라고 하는 이펙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번 동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jsp들로 들어가서 제가 준비한 예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예제가 동일한 예제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자면 여기는 html에 해당되는 엘리먼트가 보도값을 갖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먼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ul 엘리먼트에 보도값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li 엘리먼트에 보도값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엘리먼트에다가 제가 직접 보도값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타일 값으로 보도의 값으로 보도 이펙트의 값으로 인허리트라고 하는 이름을 인허리트라고 하는 값을 주니까 이 엘리먼트는 부모 엘리먼트의 속성, 즉 보도 속성을 상속을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보도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엘리먼트에, 특정한 엘리먼트에다가 이 보도, 이 부모 엘리먼트와 똑같은 값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뭔가 부모 엘리먼트와 자식 엘리먼트가 같은 속성을 공유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일일이 다 수정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허리트라고 하는 강제상속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제상속의 속성은 그것을 강제상속한 엘리먼트에게만 지정이 되는 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 li 엘리먼트는 그 하위에 이렇게 생긴 엘리먼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css로 시작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이 엘리먼트에 해당 엘리먼트만이 이 상속을 받아서 보도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는 여전히 상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인허리트라는 것 자체는 이것 역시 또 상속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